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 그냥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런 그 발언 보고 물론 많은 시민들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13일 전에 4만 6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법 위반 의미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분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을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13일 전에 던졌는데 4만 6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한 것 있는데 90%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다. 8%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 이제 박지원 씨가 문재인 씨 만나고 와 가지고 전한 이야기 참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계략이 능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정도 박지원 씨를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으면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걸 문재인 씨가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박지원 씨가 그렇게 문재인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 전한 겁니다. 박지원 씨가 최근 만난 문재인 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당내 분열이 일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총단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말을 지어냈는지 말을 꾸몄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양반 자체를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공식적으로 뭐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이 전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박지원 씨는 문재인이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를 하셨다. 이재명 외에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기가 찬 거죠. 이재명 외에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그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인 겁니다. 그 문제인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 저는 이 양반은 너희들이 감빵 못 보낸다. 너희들이 책임을 못 묻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위중한 범죄도 다 덮고 넘어가니까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없으면 자꾸 무슨 그렇게 문재인이 이야기했다고 박지원이 전했다. 그럼 그 이야기 뜨시면 오겠습니까? 이재명은 절대 구속 못 이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 정도 혐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실히 제가 확인을 안 해봐야 할 수는 알 수 없지만 박지원 씨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검찰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왁왁거리든 간에 관계가 없이 이재명은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 찬 거죠. 수천억의 여러분들 뭐죠? 개발 비리에 연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대북 송금부터 시작해서 별별 게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외에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친명계는 박수치고 야단 났겠죠. 역시 문 선생이 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좀 쓴소리를 자주 하는 대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민 오선 의원이죠. 우리가 문재인의 꼬봉입니까? 부합니까? 우리가 문 전 대통령 꼬봉인가요? 문 씨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민 의원 정도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 이야기를 설사했어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얘기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의 말을 막 이야기하면 됩니까? 저희들한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이 이러니까 아무 말 말라 이런 지침으로 들리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참 겁난 말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런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혐의가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는 것을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박지원의 이런 이야기에 따르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하기에 아마 국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을 뭐 완전히 뭐죠? 가제나 뭐 넙치나 도다리 정도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기막힌 나라에 세금 내면 살아야 되니까 숨이 탕탕 막히는 거죠. 옳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했으면 참 잘못된 이야기인 거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말을 꾸몄으면 그거는 더더욱 여러분들 잘못된 이야기인데 박지원 씨 자체가 여러분들 믿음이 잘 안 가니까 계략에 능하고 그런 작전에 능한 사람이니까 뭐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확신할 수 없고 했다고 하면 그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